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 말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부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부가는 바타 나람의 아람족 속 중 부두엘의 딸이오 아람족 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강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강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부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기한이 찬 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부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육십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부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애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메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료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십년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장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기 원합니다 어머니의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아버지의 역할도 중요하지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아버지는 가정의 비전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좌우로 돌아보미 없이 나아가는 비전의 제시자라고 한다면 어머니는 그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남편을 조력하면서 또 이 비전이 자녀들의 세대까지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예민하게 좌우를 살피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내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 성경적으로 에베소스에 나타난 말씀을 따라서 교회에 세우신 5가지 직분과 연관해서 살펴본다면 교회 안에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교사 그리고 목사 그리고 전도자 이 5가지의 중요한 직분이 교회를 교회되기 위해서 중요한 직분이 있다고 했는데 만약 가정으로 친다면 아버지는 사도적인 역할이오 어머니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종종 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아들 둘이 쌍둥이가 태어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와 야곱이 태어난 것이지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이 본문의 컨텍스트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저는 크게 세 달락 혹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첫번째는 기도하는 이삭 두번째는 기도하는 리브가 세번째는 에스가 장작권을 경솔히 여긴 사건 요 세가지의 부분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아브라미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고 그런데 아내를 삼고 보니까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했고 여호와께서 거의 간구를 들으셔서 아내가 임신하였더라 그리고 나중에 26절에 보면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40세의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해서 6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약 20년 19년 20년에 걸쳐서 아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벌써 이삭이 40세였으니까 당연히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낳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이때부터 이삭이 아마도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았겠는가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배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아내가 아기를 낳지 못해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마치 아버지가 아가를 지하여 이스마일이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마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복형인 이스마일이 끊임없이 그에게 그를 경멸하고 그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이 가정의 이 모든 어려움을 그는 겪어왔기 때문에 이삭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0년간을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아내 이삭을 리부가를 위해서 그렇게 이삭이 기도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에서 한 가정의 아들이 없다는 것은 상속자가 없다는 이야기고 수치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 곧 열방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너의 시로 말면 아마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창대하게 되어서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이라고 약속했는데 이삭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이삭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허리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듯이 이삭 자신은 나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20년간을 좌우 돌아보지 않고 여종을 취하지 않고 리부가도 여종을 주지 않고 이렇게 기도했고 결국 아들 에스와 야곱 쌍둥이까지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역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그 비전이 성취되지 못할 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년 한 세대입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 꾸준히 정말 어찌 보면 무식할 정도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부분은 22절부터 26절까지 나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리부가에게 임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배 속에서 서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자꾸 배가 꿈틀고 여기에서 쿵 저기서 쿵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리부가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내 배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두 민족이 태중에 있다 이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서로 갈라질 것이다 이건 운명이라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일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일 우리가 갈라놓을 수 없는 일도 있고 우리가 합칠 수도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기도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나중에 우리가 알지만 S가 먼저 나와서 큰 자가 되어지고 야곱이 작은 자가 되어졌는데 S가 야곱을 섬기겠다는 예언적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안이 찬적 쌍둥이가 나왔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갔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야곱은 야비한 자 이런 뜻이죠 리버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여기서 리버가의 기도입니다 이삭의 기도는 비전의 기도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추구하며 기다리는 기도였다면 리버가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어머니 리버가의 기도는 예언적 기도, 중보적 기도 그 기도의 특징은 묻는 기도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여인의 기도, 어머님의 기도, 중보하는 기도, 듣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리버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묻고 들은 바를 따라 야곱을 양육하기 시작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27절부터 34절까지 보니까 이 둘이 자라나는데 분명하게, 극명하게 그들의 성격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예선은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 덜 사람이 되어서 뛰어다니고 남자다운 남자 보디빌딩을 해서 근육이 툭툭 튀어나오고 모든 사람이 허무하고 저런 남자의 품에 암겨봤으면 할 정도로 멋있는 남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명상하고 조용히 거하고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소곤소곤 나누고 그러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성품과도 맞는 부분이 있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께 물었고 중보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이 큰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경류이라는 것을 리브가는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리브가의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겨나도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지 않습니까 리브가는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였다 이삭은 비전을 따라 밀고 나가는 간구하는 기도를 하였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리브가는 이렇게 해서 야곱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합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다운 남자 아버지는 남자다운 남자를 좋아합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치마 아프게 감사돌고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 치마 아프게 탁 숨어가지고 난 몰라요 어머니가 보호해 주고 이런 남자 별로 자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에서가 사냥한 고기도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되게 삼겹살 구워 먹고 스테이 구워 먹고 함께 이렇게 콜라 마시면서 대화하는 것 되게 좋아하지요 이게 대부분의 남자의 모습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딱 한마디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리브가의 기도는 영적 전쟁의 기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각 자녀들을 향한 경륜이 있는데 그 경륜을 놓고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고요 또 기도할지라도 이것은 단순한 기도 강구가 아니라 이건 하나의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이 그 하나님의 뜻이 한 자녀 자녀를 통해서 가진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엄청 공격하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하며 야곱을 보호하며 야곱을 위해 중보하며 야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부분은 야곱이 죽을 수 없는데 집에서 엄마하고 같이 있으니까 아마 죽 쓰는 것, 음식 하는 것도 배웠던 모양입니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해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피곤해 죽겠다 그런 말 표현하지 않습니까 배고파 죽을 것 같네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 붉은 것 네가 끓인 그 붉은 것을 좀 먹게 해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물론 에서가 그 몸이 붉은 틀로 가닥 찼기 때문에 에돔이라고 지었지만은 또 이 친구는 이 붉은 죽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붉은 죽이 뭔지 아십니까? 녹두죽입니다 여러분 터키에 가시면 제가 터키에 오래 살고 있는데 두 가지 녹두죽이 있습니다 하나는 붉은색이 나고 하나는 녹색이 납니다 이 붉은 죽 참 맛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에서의 시대에도 에서와 야곱의 시대에도 이런 팥죽이 팥죽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팥죽이 아니라 이건 녹두죽입니다 이 녹두죽이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서는 그 팥죽을 달라고 합니다 녹두죽을 달라고 합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이야 이거 대단한 굉장한 도전입니다 이런 말이 어떻게 아들의 심령에서 어린 아들의 마음속에 마음이 입에서 튀어나올까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리버가가 그 심령 속에 심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리버가는 자기가 야곱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서 복중에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의 경륜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애쓰는 야곱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리버가는 사람이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서 야곱에게 형에게서 장자권을 꼭 받아내라 이것이 너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리버가의 영적 안목 이것은 중복기도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강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묻는 기도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잘 인식한다면 우리 어머니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리버가의 양육 자녀 양육 리버가의 야곱에 대한 양육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경륜 그것을 알고 하는 기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쓰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이름밖에 없는 장자권 너나 가져라 이렇게 바라버립니다 야곱이 애쓰에게 이야기합니다 맹세해라 형 맹세해 이거 맹세하겠다 얼른 녹두식이나 달라 그래서 애쓰는 냉큼 받아 먹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34절에 애쓰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쉽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의 갈림길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이삭의 기도와 리버가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경륜이 그를 향한 부르심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비전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가 아니라 둘씩이나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별과 같고 바다에 모래알 같은 수많은 자손이 이삭과 야곱과 애쓰를 통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삭의 기도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중요한 기도는 리버가의 기도였습니다 두 아이가 배축에 있는데 서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였다 여러분 잘 명심하십시오 어머니는 묻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감정을 따라 내 상처를 따라 내 생각을 따라 나의 사회 경험을 따라 내 습관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아들들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큰아들 작은아들 딸 이 아들과 딸들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저는 알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사단의 방해를 뚫고 하나님께서 가버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하나님의 각 자녀들을 향한 경륜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경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이다 기도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라는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단은 여지없이 그 자녀들을 파괴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이 틀린다 기도도 아버지의 기도의 역할과 어머니의 기도의 역할이 틀린다는 것을 큰 명심한다면 아마 우리 삶에 굉장한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됩시다 하나님의 경륜에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는 기도를 하는 어머니가 됩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오 또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실천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성리합시다 성리합시다 성ек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